백암면사무소에서 양봉농가 등록증이 나왔다고 문자가 와서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면사무소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시에서 양봉농가 등록 수리 알림 이렇게 해서 왔네요. 양봉농가 등록증 용인시 서양종 꿀벌 이제 공식적으로 양봉농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네요. 그런데 백암에 있는 곳은 제 땅이라서 바로 나왔는데 지금 새롭게 옮긴 유방동에 있는 공장은 아직 등록증이 안 나왔어요. 아마 곧 또 나오겠죠? 거기는 임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 아무튼 이렇게 등록증도 받았으니까 열심히 더 잘해서 2020년은 조금 힘들었지만 2021년도는 대박나는 한 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제 숙성꿀 안승제 숙성꿀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찬절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숙성꿀지기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승제 숙성꿀 따봉! 말씀해주세요. 고생하시고 안승제 숙성! 고려